아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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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땡 유자차 마셔 나라폭이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프다잖아 비타민C가 많은 걸 먹으면 감기에 안 걸려 네? 감기에 안 걸린다고요? 그럼 감기 걸린 친구에게 유자차를 주면 되나? 아이고 유자차만 주면 안 되지.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엄마는? 있지! 문이송 많이 아프지? 우리 송예 예쁜 송 슥슥 자고 빨리 날아 밤새 간호를 해주셨거든. 엄마. 감기 걸린 친구에게 간호를? 아 그거구나. 맞다. 나라퐁에게도 해줘야지. 소아저씨 고마워요. 응? 아니 뭐가? 과자랑 주스랑 꿀꺽. 아이스크림이랑 꿀꺽. 먹고 싶지만 나라퐁을 위해서. 응? 응? 어? 한라퐁. 어? 너 알아라 다 몰라서 도망친 거지? 아 그 그게 아니라 나라퐁이 걱정돼서. 응? 너 혹시 감기 걸린 나라퐁 보고 답 알아내려고?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 갈 거야. 그리마 고마워 근데 이게 다 뭐예요? 어 감기 걸리지 않게 마스크를 만들어주려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답답해서 싫은데 수리 아줌마가 만들면 안 그래 찬바람 쌩쌩 아무리 불어도 쌩쌩쌩 안 추워 꽁꽁 아무리 추워도 뽕뽕뽕 걱정은 노 노 감기는 걱정마 알아서 척척 준비를 한다면 안 걸릴 수 있어 자 말해봐 아 따뜻해요 어 이거 말할 때도 안답해요 마스크를 쓰고 말해도 잘 들리지? 우와 좋다 좋지? 아 알라폰이랑 구리띵한테 만들어줘야겠다 내가 먼저야 알라폰 숨막혀 너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알라폰 알라폰 구리띵 알라폰 많이 아프지? 아이고 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네 아이스크림은 안돼 한라폰 이거 아니거든 감기 걸린 친구에게 해주는 건 바로 간호야 심장은 잘 뛰는군 감기랑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나라폰 주스 먹어 주스 고마워 어때 네 자 어 좀 남겼네 아이유 먹는 것만 좋아했어 목이 많이 아프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렇대 자 해봐 아 나라폰 아픈데 왜 자꾸 귀찮게 열심히 간호해 주는 거거든 나라봉 귤 나눠 먹자 우리 물수건 해줄게 누워 귤 먹어 귤 먹어 귤 먹어 귤 먹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도 감기 걸렸나봐 감기? 감기 걸린 나라폼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희도 감기 걸렸잖아 감기 걸린 나라폼? 같이 있어서? 으아 그렇다면 ~~ ~~ ~~ ~~ ~~ 알았다 알았다 알아알았다 뭔지 알아냈어? 감기 걸린 친구와 ~~ 같이 있지 않는다 아멘